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제주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8개월여 만에 도민의 60%에 가까운 4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 당국이 내세운 집단 면역 형성 기준에 한층 가까워진 건데요.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도 안정세를 보이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소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 이들 대부분이 2차 접종자입니다. 코로나가 없는 제주도가 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주 지역 접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는 51만 7천여 명으로 도민 약 77%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까지 접종 완료자도 하루 만에 만여 명이 늘면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관련 수치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일주일간 확진자는 77명. 하루 평균 11명꼴로 발생했는데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요건인 일평균 확진자 수 7명 이상 12명 이하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내 감염 재생산지수는 최근 사우나 등 집단 감염 여파에 전국 평균을 다소 웃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명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가운데 첫 회의에서 일명 백신 패스 도입을 시사한 점을 미뤄 이번 주 발표될 정부 조정안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을 행락철 등 여행 성수기가 이어지고 있고 제주만 완화할 경우 풍선 효과가 또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제주에선 사우나에 이어 실내 체육시설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는 점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